안녕하세요 렛스라핌 홍은채입니다. 피아녀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좋은 소식이 있어서 제가 언니들 대표에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었는데요. 바로바로 렛스라핌 2024 SS 팝업인 타이페이가 개최된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팝업은 타이페이에서 최초로 진행되는 팝업인데요. 렛스라핌의 브랜드 머치와 미니 30 이지 앨범 머치뿐만 아니라 렛스라핌과 피치스의 콜라보 머치까지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이페이 팝업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별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꼭 와주실 거죠? 타이페이에서는 처음 열리는 렛스라핌 2024 SS 팝업인 타이페이.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렛스라핌 모은채였습니다. 안녕 아이니만